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남서부의 폭우로 인해서 일본 기상청은 폭우가 산사태와 홍수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많은 비구름이 큐슈, 슈코쿠, 진기, 도카이, 호쿠리크 지역에 산발적인 호우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현,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에는 지난 이틀 동안 3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북부 큐슈의 많은 지역에는 8월 전체의 평균 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일본 당국은 큐슈의 많은 지역에 산사태 경보와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의 강이 범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마모토 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수준인 5단계 경고가 발령이 됐고요. 즉시 피하거나 대피하거나 높은 층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안전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후쿠오카와 구마모토에서 많은 비구름대가 감지되었기 때문에 활동적인 목요일 어제 경보를 발령했고요. 홍수경보를요. 폭우경보를요. 구마모토 사람들은 주택가에 물이 범람하는 비디오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오늘 8월 13일 금요일 저녁부터 24시간 동안 큐슈의 최대 300mm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확장이 돼서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8월에 장마전선이 일주일 동안 맴돌았고요. 폭풍이 히로시마에 산사태를 일으켜서 77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2014년 8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폭우로 인해서 교토와 기후현은 많은 가옥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